그래서 외국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저희가 나열을 해보면요. 제외국민 전형으로 3특과 12특을 쓸 수가 있죠. 이거는 학생의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수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일반 쓰거나 또는 왜냐하면 특기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종에서도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 대학이 얼리 레귤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2대랑 외대가 지필 시험 폐지하고 3특에서 서류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모든 나라에 걸쳐서 국가와 대학에 걸쳐서 일원화되었어요. 학생부 챙기고 다른 서류 표준화 시험 챙기고 자소서 면접 이렇게 챙기면 일부 지필고사 유지한 대학 제외하고 어느 대학이건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좋다 또는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필로 서류를 완전히 포기하고 지필로 가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점 문이 좁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필로 가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을 쓰려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아예 10학년쯤부터 서류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희소식을 보자면 중상위권 이상 석학포 연구, 서성안중, 외대, 이대 지원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필을 폐지한 뒤로는 한국 대학 준비하는 과정이 해외대학 준비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다른 공부 할 필요가 없고 지필 공부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학교 공부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공인 성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어떤 논리력과 관련된 공인 성적을 취득하고 국내 홍콩, 싱가포르, 영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올인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준비할 자기의 역량을 오롯하게, 오롯이 실력 게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준비 과정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다. 다만 나쁜 점을 살펴보자면 외국고 출신을 대량 흡수하던 특기작이 연대도 사라지고 고대도 사라지고 한양대, 경희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전형이 통폐합되면서 제외에서 실패하면 수시에서 서울대 일반, 영고대 학종 여기 빼고 사실상 해외고 학생은 선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학생이 한국 대학 떨어졌을 때 해외 대학 어디라도 하나를 걸쳐놓는다면 마음도 편해요. 어디라도 갈 때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편안하게 대입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공인 성적 하나도 없이 내신 하나 가지고 연대국제계열 하스 가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꼬리 끝까지 가서 전화추합을 돌리거든요. 인터넷을 공개를 한 번 하고 인터넷을 공개를 하고 그 뒤로는 추합을 돌릴 때 전화추합을 시키는데 내신만 있던 친구들 전화로 추합받아서 굉장히 많이 진학했어요. AP 두 개 가지고서 성대 입문 간판이 글로벌인데 글로벌 계열 합격하고 IB 29점 받고서 중앙대 어디 붙고 경희대 어디, 중앙대 입문 계열 붙고 경희대 국제 붙고 수시를 통해서요. 그러한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참 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공인 성적 신경 안 쓰더라도 갈 수 있는 학과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좋은 점과 나쁜 점 둘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변화가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형들이 모두 일원화되었어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학생부의 중요성이 덜해지고 학생이 참여했던 어떤 비교과 활동 이런 거 덜 보겠다. 비교과 활동 같은 것보다는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보고 싶다. 자소서 폐지 또는 축소되고 정량 성적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능처럼 점수랑 실력 순으로 줄 서서 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예전에는 너는 어학 성적이 좋구나. 그렇다면 너는 어학 성적이 좋으니까 경희대 한번 써보자. 경희대 국제계열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공인 성적과 어학 점수처럼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서 맞춤 지원하던 것은 다 예전의 일이 돼버렸고 이제는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네. 똑같은 시험 준비하고 똑같은 잣대에 비추어져서 평가를 받고 줄 서서 대학 가는 시야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단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지필 공부 할 필요 없이 한국이랑 홍콩, 싱가포르, 영미권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학생이 공부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집중력은 한정돼 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학생의 역량도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역량을 한정된 재화를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런 이제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있어서 학생의 어떤 갖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지금이 매우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저학년 친구 9학년, 10학년쯤이라면 지필 전형은 고려하지도 말고 서류 준비에 올인하는 게 맞고요. 고학년 친구들 같은 고학년 친구들 중에 한 10학년, 11학년쯤 됐는데 아, 뭐 내신이 잘 안 나오고 SAT는 못 해먹겠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현역으로 대학을 실패할 것을 각오를 하고 서류 올인해서 전략적인 대입을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전략적인 대입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이따 캘린더에서 어드미션스 캘린더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략적인 대입이라는 것이 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을 동시에 지원해서 외국 대학에서 어떤 보험을 마련해놓고 한국 대학에서는 상향 지원해서 아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전략적인 이런 그런 가기 위해서 최대한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성적 아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최대한 좋은 대학으로 진학한 것이 바로 전략적인 대입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국내 중상위권 대학 이상을 도전하여서 한 개라도 붙으면 대박인 거죠. 만약에 이 학생이 홍콩에 있는 중위권 대학 어딘가를 붙어놨다면 사실 그 밑으로는 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성적이 정말 낮다고 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홍콩 중문대라든가 그런 학교들을 붙은 상태에서 아이가 한국 대학 원서를 쓰게 될 때 아이가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 서류형으로 외대도 쓸 수 있고 이대도 쓸 수 있고 내가 써야 될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문대를 붙었는데 굳이 만약에 상향 지원해서 한국 대학은 그냥 나는 에라 모르겠다 연고대 서성한 다 쓸 연고대 서성한 중앙대까지 써보자 라고 해서 하나로도 붙으면 홍콩 중문대 버리고 가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홍콩 중문대 다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적인 어떤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필 전향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아이가 재수가 확정됐을 때 지필 전향은 생각해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NUS라던가 홍콩대 홍콩 과기대 그런 외국에 알려진 아시아권에 알려진 최고 대학만 쓸 게 아니고요. 홍콩 중문대도 있고 홍콩 성시대도 있고 뭐 또 폴리텍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대학들이 그리고 그 대학들을 보면 랭킹도 그렇고요. 그 학생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면 지필을 유지하는 국내 대학교도 훨씬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3까지 서류 올인하고 전부 영미권, 아시아권, 한국 전부 소신권 지원해보고 전부 탈락했을 때 육광탈이라고 부르죠. 전부 불합격했을 때 재수해야 될 때 그때 가서 지필을 전향해보는 고민은 해보아라. 결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수도 서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B를 리테이크를 할 수도 있고 AP 몇 강원 더 볼 수도 있고 SAT, SAT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나는 서류를 못하겠다. 서류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지필로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 지필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정말 일부의 극히 일부의 예외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그냥 서류만 일원화된 전형을 전형을 이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들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요. 지필하면 안 된 이유, 이거는. 첫 번째, 지필 전국 1등을 해도 경희대 가는데 당연히 의외과 제외고요. 의외과는 의외과 지필은 예외죠. 다만 다만 이제 서류로는 경희대 이상학교 가기 너무 쉬워. 아이비 35점 정도 받고 AP 2, 3개 있고 홍콩 중문대라든가 시티, 홍콩 시티대라든가 합격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또 AP 한 개, 두 개 강업 가지고서 홍콩대 비인기 전공 붙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매년 나와요.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서류 탈락하고 지필로 넘어가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필을 결심하는 순간 서류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서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학생의 내신을 본다는 건데 지필하는 친구들 보통 내신 다 버리거든요. 나는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내가 취득하게 될 점수들 어차피 나는 그거로 평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필에서 아 나 중상위권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럼 다시 서류로 돌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학생이 내신 관리 안 했을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필 공부에 1, 2년씩 올인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대치동 쪽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1, 2년씩 공부를 해도 서류 공부하던 학생이 조금만 지필 지필 공부 두세 달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성적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류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만 더 하면 지필에만 1, 2년 올인한 친구들 다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류를 공부하다 온 친구들이 근본적인 학업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원래 뛰어나기 때문에 지필에 올인하는 것은 정말 나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득점을 못 받더라도 서류만 챙겨서 중경회시 레벨에 도둑 중경회시 레벨 또는 그 이상의 명문대 합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고교 재학 중에는 서류만 챙기고 지필은 재수할 때 고민하고 가장 중요한 게 4번 포인트인데요. 고3 재학하고 있을 때 해외대 원서를 써야 되고요. 졸업하고 나서 재외랑 수시 원서를 쓰고요. 합격을 기다리면서 해외대 재지원을 한 것이 정석이에요. 여기서 선생님 해외대 재지원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해외대학 원서를 썼을 때 홍콩대 원서를 쓰고 과기대 원서를 쓰고 학생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졌다면 다시 한 번 써보는 거예요. 학생이 한국대학 원서를 원서를 준비하고 한국에 예를 들어 면접을 보면서 한국대학에 원서를 쓰고 있으면서 해외대학교에 다시 썼을 때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홍콩대랑 과기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NUS도 그렇고 NTU도 그렇고 굉장히 재지원했을 때 의외로 다시 선발 이제 처음에 현역으로 원서를 썼을 때 고3 때 원서 썼을 땐 떨어졌지만 이듬해 원서 쓴 친구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